희철이님께 질문! 아름다운 희미와 유지 방법을教해주세요 아, 요시! 아, 요시! 아... 저는 뭐... 특별히 미를 관리하지 않아도 부모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관리도 하지 않아요 저는 김희철이니까요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웃어, 웃어! 아, 근데 사이사님은 아마도 상관없어요 네, 이시 방법은 네, 이시 방법은 네, 이시 방법은 네, 이시 방법은 네, 사이사님은 사이사님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 샤워를 항상 해주고 샤워를 항상 해주고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아, 요시! 샤워! 샤워! 아... 아...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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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특별히 항상 가고 있는 건 없어요? 違う. 사이프. 항상 사이프. 저는 페너로그의 사랑하는 상자입니다. 수고하시이. 오늘 학교에서 본을 읽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요? 본을 읽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본을 읽는 건가요? 지금 책을 읽는 건가요? 어떤 책을 읽으세요? 암체 다 봐요. 어떤 책을 읽는 건가요? 암체 다 봐요. 어떤 책을 읽는 건가요? 아까 읽는 건가요? 한경상의 가방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많이 가져옵니다. 荷物 많이 가져옵니다. 항상 물건 많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바깥. 자, 그렇군요. 더욱더 질문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지산입니다. 부지산. 부지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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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고 싶은 건가요? 혹은 산 꼬대까지 올라가고 싶은 건가요?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그냥 보고 싶습니다. 부지산을 보고 싶어요. 아, 보고 싶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봤는데 아직 안 봤어요. 아, 아직 안 봤어요. 아, 꼭 한 번 보세요. 아름다운. 사냥이콘.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두크입니다. 질문은 마로토 마히로 라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이미지그리드 트위닝 복권하와이 특이 특이 아, 소멍하씨 아이고, 26살 이 어른나가 파라메 으 으 그럼 다음 질문에رو 11번isf 호 government ... 11번째 마이 produção 우스 연락을 몰라 groups 좋아한 일본어로 가르쳐주세요 마이의 질문입니다 야선 씨 좋아하는 일본어로 괜찮으세요? 너무 짧은 눈을 하셨는데 하하하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시원 시원입니다 아이는 두 명 갖고 싶고요 그리고 결혼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이 들면 그때 결혼하고 싶습니다 너 모두 정말 관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까 트기 트기 댄스를 우리 MC님 두 분이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트기 트기 댄스를 MC의 두 분이 진행하고 싶어요 두 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멤버들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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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르쳐주세요 네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저희 멤버들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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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한 번요? 한 번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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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 같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오케이 한번요? 오케이 투기 트기 트기 저희가urry 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트기와 같이 보여 드릴게요 네 슈퍼주니의 찬성ается 이 테이스 당은 가운데에서 보면 쫀 하는 반복 지금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해OUR加 mentor 슈퍼주니어의 천사완장 트기 트기! 오! 아,素晴らしい 오! 야야야야야야? 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以上, 슈퍼주니어의 답을 드릴게요. Q,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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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문화에 대해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체 저시합니다. NIPPON! 조아헤오! Wow! 조이호 수공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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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에서. 준비를 할께요. 이제 준비할께요. 일본에 왔으면. 여러분. 온센. K1 관광. K1 관광. 라면. 라면. 콘서트. 샤브샤브. 샤브샤브. 판매딩. 수고해. 수고해.